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진압했습니다. 흉기 난동이 벌어지는 20분 동안 상가 건물 입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. 조민기 기자입니다. 이른 아침 손에 하얀색 봉투를 든 남성이 거리를 배회합니다. 잠시 택시에 탔다가 내린 남성의 손에 들린 건 낮입니다. 인근 상가 건물로 향한 남성은 낮으로 벽을 내리치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. 놀란 여성이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. 남성은 건물 3층 병원 안 진료 대기실까지 들어가 사람들을 위협했고 상가 입주민들은 남성을 피해 건물을 빠져나오거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. 경기 의왕시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1일 오전 8시 반쯤.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민들을 위협하는 남성의 행위는 20분간 계속됐습니다. 출동한 경찰관들은 상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멈춰 세운 뒤 남성을 계단으로 유인했습니다. 앞에 있는 우편함을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엘리베이터 사이에 끼워서 엘리베이터를 차단시키고 1층으로 내려온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직전 인근 철물점에서 낫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다음 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